묵도하심으로 금요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24시의 은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위드 임마뉴엘 원리스의 축복이 그대로 누려지고 주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최우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읽어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언제나 서로는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서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상황이 조건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의 노예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는데 애국의 노예가 된 것은 애국 문화의 정복을 위한 정탐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노예인데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가는 것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로 갔느냐 봐도 성교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성교의 문을 열어가시고 은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실 때는 유아 학살 시대잖아요 유아들은 다 죽이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였습니다 출애굽은 당연한 어떤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 광야에서 모든 은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괴벳이 이걸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은약으로 각인시키고 자라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은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정확한 은약을 붙잡을 때 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확한 은약을 붙잡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은 큰 그림 두 가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게요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게 캠프 시대를 열어더라 그래서 이런 축복의 문들이 하나님에 가시는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리도록 캠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말라하자면 우리 어린이들, 랩런트들을 통해서 자랐던 랩런트를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캠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캠프가 뭐예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다른 말로 미래 캠프는 뭐예요?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데 그게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캠프가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란트 캠프가 뭡니까? 서밋이 되는 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괴베시 본 것은 뭡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 모세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가 뭔가를 가르친 겁니다 모세의 미래를 보고 또 뭡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모세가 뭡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오경을 썼다고 하는데 요괴베시 이걸 보면서 뭡니까? 모세를 뭡니까? 초상 때 붙잡았던 언약과 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키웠고요 기도를 가르쳤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네가 해야 될 일이 이 뭡니까? 출애굽 운동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해서 해방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이야기도 했겠지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한 것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의 유고를 가난한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 창세기 50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그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각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각인 전쟁 시대잖아요 무엇이 각인되느냐 모세에게 각인된 것이 전 세계에 전달되죠 이처럼 여러분 각인 시대를 통해 완전히 세계보고마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은요 대성공할 수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는요 각인할 수 있는 특히 유아 유치 때는요 각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들어간 것은요 성공적으로 세계보고마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을 시켜야 되느냐 세 절기 아이들과 함께 뭡니까 이 6월절 구원 맥주절 성령의 역사 내주인도 역사 수장절 천국 배경 이런 것에 대한 걸요 계속 각인을 시켜줘요 절기 시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장막을 뭡니까 어릴 때 사실은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은 잘 안 하려 해요 그러나 어릴 때 뭡니까 장막절의 시험들을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뭡니까 알찍이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달란트 전문화 세계화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고 그걸 현장화시켜 나가는 그런 응답을 처음 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인식, 사명식, 가송식 달란트 발견하는 게 성인식이거든요 그거를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쳐야 될 게 성망예배 하나님은 이걸 성망예배로 연결시키고 이스라엘을 예배 중심으로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정말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헝검 중심 놀라운 것은 헝검 중심으로 살아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으로 이 축복이에요 현장으로, 장막으로 가정으로, 해당으로, 로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본론, 은약을 붙잡았는데 첫째요 어릴 때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는 레미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릴 때 이 복음이 각인되었던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부름받았을 때는 농사짓고 농사를 지을 때는 어른이 되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부농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건데 부모가 그 부모가 엘리사가 엘리아를 따라간다 할 때 흔쾌히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소를 잡아서 뭡니까 잔치도 베풀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된 레미넌트를 통하여 모든 허감이 무너지게 하나님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문제와 위기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로 가지 말아야 되고요 유아 학살 시대가 같은 시대가 오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인생에 뭡니까 자꾸 문제투성이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위기처럼 보이는 그게 이미 와 있었다면 그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이 완벽하게 각인된 레미넌트들은요 문제와 위기에도 잘 안 속는다고요 이게 체험이 안 된 사람은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홀가닥 홀가닥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크면 클수록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지나칠 정도로 가난하다 가난한 걸 어떻게 합니까 레미넌트들에게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네가 그 가문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주역으로 부른받았다 그런 쪽 심어줘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조상 때부터 있었던 성경의 언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네가 무엇을 했는지 가르쳐줘야 되듯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성장하면서 어릴 때는 복음을 각인시킨다면요 성장하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겠죠 문제가 터지면요 언제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내가 알고니와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이쪽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완전히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고 처음이 된 사람은요 이게 딱 나온다 문제 딱 생기면 나도 모르고 내가 아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이쪽으로 가지는데요 이게 안 되어지면 속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터질 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그 속에서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때 하나님의 보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 말씀하잖아요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뭡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터지면요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아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떤 일과 위기를 당해도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위기인데 본인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딱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느냐 완전히 감사 체질이 되어버리죠 확신 체질이 되어버리죠 믿음 체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24시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보좌가 임하는 나의 24시 교회에 갔던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24시 이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는 현장 24시가 여러분이 누려야 될 24시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24시를 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집착이나 중독 같은 이쪽에 빠지는 다른 24시를 누리면 자꾸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시를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24시가 되고요 교회 가고 싶은 24시가 되고요 직장 가고 싶은 24시가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가기 싫어 가고 억지로 가야 되고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 억지로 가야 되고 마지못해서 가고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인데 이거 못 누리고 있고요 엉뚱한 거 자꾸 누리고 그런데 만일 24시가 제대로 된다 이때 여러분이 24시의 축복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5시가 임하면 영원이라는 응답과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또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는 은약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옥에 가는데요 변명을 할 만한데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갔잖아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이건 변명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다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무슨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나는 이 집에 나와서 이 세계보고마의 은약을 이루는 길로 간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왜겠어요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갔을 때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데 보디바레 집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았지만 또 보디바레 집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바레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갈 때는요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기억해라는 말 메모해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입니다 내 옛날에 응답받았으니 지금도 응답받는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응답받으니까 지금도 응답받는다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응답받을 때의 그 영적인 상태 또 내가 옛날에 실패했다면 그때 실패할 때의 그 영적인 상태 이거를요 딱 메모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시각에 가니까 실패하더라 이런 상황일 때 내가 흔들릴 수 있는데도 이러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지속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만 응답을 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 상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뭘 기억을 못하느냐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시추에이션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때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를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했던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와요 또 의왕자왕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안 가겠다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기가 뭐 권리아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형들도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여기 왜 왔냐고 왕도 이야기하죠 너는 어릴수서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다 장군들도 못 싸우는데 네가 갈 수 있겠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권리아다페 그런데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뭡니까? 확신했잖아요 내가 양 칠 때 하나님 공과 사자에게서 건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상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요셉과 다윗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익과 손해 이런데 잔머리를 굴려야 될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응답 받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가 불가운데 들어가도 요거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이게 랩런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 신앙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허감이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게 하면 살겠냐 이쪽으로 가면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난 죽어도 괜찮다 안 살려줘도 괜찮다 막지를 못합니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했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에서드가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모르더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래 말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언론을 내렸던 겁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 세레모니 아까 메시지 중에 나왔죠 성인식, 사명식, 활성식 3 캠퍼 미래 캠퍼, 기도 캠퍼, 달란트 캠퍼 3 시간표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시간표 또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이런 걸 기억하고요 오늘부터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분이라도 깊은 기도를 시작해라 393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새벽 아침 예배 시간을 활용하고 수요, 음료, 예배 시간을 활용해가지고요 그 5분 기도 할 시기가 뭡니까? 은약을 탁 붙잡고 한 문장, 한 단어를 붙잡고 승삼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게 3이고요 보좌의 축복 9가지 있잖아요 삼생명, 삼초월, 뭡니까? 또 뭡니까? 삼천무, 흐무 그러면서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장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뇌에 중요한 산소를 공급하고요 또 영적인 것을 뇌에다가 공급하고요 마음과 생각이 뇌에 있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 기도도 기마에서 해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호흡은 내 몸을 움직이는 생명선이고 기도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누려지길 바라겠고 지난 수요강단도 뭡니까? 요셉이 누린 나의 24시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전해지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선지자 때부터 내려온 언약을 기록해놓은 게 성경 66권이잖아요 이거를 붙잡고 뭡니까?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이 여러분의 꿈속에 악몽이 나온다 그건요 그냥 간과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가 흐트러져 있구나 여기고 말씀의 꿈이 나올 정도로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탁 잡으세요 두 번째 그의 삶은 뭡니까? 언약을 누리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시작은 완전히 언약 각인이었다면 요셉의 삶은 뭡니까? 언약의 뿌리를 내리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그 보디바르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거로요 성령 충만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면 함께했다는 겁니다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형들이 겁이 나간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럴 때도 항상 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뭡니까? 유언했잖아요 그 말은요 말씀 성취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 유언이 가난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거 남기려고 온다는 이 메시지 남기려고 후대에게 남기려고 그 유언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요셉의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완전히 언약을 성취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체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체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뭡니까? 자세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문 보고마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가문 살리는 일이 열두지파 야곱을 통해서 생긴 열두지파가 뭡니까? 통해서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민족 보고마 그리고 애국 보고마 애국을 통해서요 세계보고마까지 일어났잖아요 이게 성교의 그 꿈이 완전히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뭐요? 서미스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후대를 은약 잡은 후대 랩런트 요셈, 모셈, 다위, 사무엘 같은 일꾼을 랩런트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 교사들 또 현장의 교역자,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시고 주의 은약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 3, 7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지만은 강한 자를 할 수 없는 일, 강국을 이루어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와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허감을 이길 영권을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을 주시고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간정하기를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평생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간 우리 박주진 집사님 안정옥렘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오 임마누엘 누리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만앙의 왕이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늘 새벽을 밝히며 2, 3, 7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팀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